소규모 공동주택은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. 강서구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분리배출 수거함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. 지역 내 연립주택, 다세대, 원룸 등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30곳을 지원합니다. 신청은 전화로만 가능하며 현장실사를 거쳐 캔, 유리, 플라스틱 등 6개 수거함과 수거용 마대를 지원합니다. 한편 강서구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돕기 위해 RFID 종량기와 대형 감량기 설치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.